남학생! 아우라입니다! 게네시아입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발라드 그룹을 초대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앤유입니다! 나이는 좀 섹시하게! 네 안녕하세요. 위앤유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이승입니다. 귀엽게! 안녕하세요! 저는 위앤유에서 파워보컬을 맡고 있는 희찬입니다! 파워풀하게! 안녕하세요! 위앤유의 진! 3, 2, 1, 2, 1! 싸이코! 안녕하세요. 진짜 위앤유의 현상입니다. 샤오팅! 안녕하세요! 위앤유의 막내 박채입니다! 하루하루 생각만 해주세요. 하루하루! 저희 이빈윤의 첫 타이틀곡 하루하루는 헤어진 연인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풍성한 스트링 세션이 많이 들어와 있고 리얼인가요? 리얼이에요. 리얼은 정말로 많이 썼습니다. 정말로 많이 썼습니다. 회다 돈 썼어. 저희한테 사랑을 많이 주셔서 그렇게 좋은 퀄리티 완성도가 높은 앨범이 나왔습니다.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저희가 K-POP도 보고 여러가지 음악과 컨텐츠를 보지만 새로운 거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진짜들로서 새로운 뭔가 영감도 되고 할 수 있을 거에요. 저희가 오늘 보여드릴 첫 번째 인도 음악은 과연 베이스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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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윤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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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핫하죠.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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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와우 물이 빠져. ó우 오우 인도에서 정말 얘기가 많으신 배우 분들이에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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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개인적으로 노란색을 참 좋아한 것 같아요. 노란색이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아. 아니, 노란색이 나 원래 이 타입이야. 나 일로 좋아하는 거에요. 어, 맞아요. 근데 어제 우리 막내 찬호가 이런 되게 비슷한 분 사진을 보고 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도록. 어,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도록. 막내 스타일이라서 너무 좋아. 아, 굉장히 제가 정말 많은 인터뷰와 인터뷰와 유튜브 멤버들과 많이 촬영을 해봤지만 이런 영상을 보면서 하는 것도 처음이에요. 어, 성원이 아예 들어가겠네. 거의 될 수 있네. 이게 노래이 자꾸 해야되지. 어떻게 해야돼? 좋은 연습이에요. 지금 안 Mississippi これui' Ou Niño Island Castings 완벽하게 돌놰 수 있었어. 진짜 멋있다. 대박이야! 그 수위를 비워주실까요? 약간 슈팅스타 느낌인데 지금? 그게 무슨 말이냐? 바스켓 라켓 아, 아이스크림? 색깔이.. 색깔이 약간.. 색깔이 약간.. 수영복을 유심히 보시는 거죠? 어, 약간 슈팅스타 색깔을 보여주시고요 와, 진짜.. 근데 운동분들이 굉장히 매력있어요 지금 파티.. 이래야.. 너무 멋있고, 너무 예쁘고 연습하다가 가끔 이런 파티도 가고 막 이러시지 않나요? 저희는.. 저희는.. 노래만 연습을 해서 전혀 이런 파티에 가진 않아요 이런 파티 있어? 난 몰라요 모르지 영상에만 나온 적이 없는데 아, 영화에만 나온 건 줄 알았어 그럼 영화에만 있는 거야 그래, 이것도 컨셉이잖아 이런 파티가 있을 리가 없어 와.. 완전 맞춰 어머.. 지금 약간 포 다 왔어 봤어 경치는 너무 좋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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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한 번 찍어야 돼 저기 가서 저거 닥치고 잘못치고 한번 해보고 재밌게.. 어? 인간이 오래디 셀 거예요 아.. 왜? 변화가 났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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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듬이 굉장히 리듬이컬하고 영상미.. 가 너무 좋았고요 일단 남자분이 와.. 와.. 제가 운동하는 걸 좋아하는데 제가 원업이 못매하셨어요 오.. 오.. 그냥 뭔가 눈, 귀 전부 다 호강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너무.. 섹시한 여성분과 남성분이 나와가지고 콜라보레이션을 되게 열심히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와..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와.. 리액션을 해야 하는데 사실 리액션보다 빠져들어가지고 오.. 계속.. 너무 신기해가지고 계속 보고 있었는데 저는.. 가보고 싶어요 가보고 싶다 가보고 싶다 가보고 싶다 즐기고 싶네요 즐기고 싶다 언제 오염되나요 저는 노래를 좀 지켜서 들을라 했는데 영상이 너무 화려해가지고 계속 보다보니까 그냥 갑자기 끝났는데 아쉬웠어요 아.. 눈 두 분 다 섹시하시고 영상 자체가 좀 세련돼가지고 정말 경치가 너무 보다보니까 거기에 가보셨다는 생각 저도 가보셨다 이런 생각이 처음에 하니 때 되게 멀리서 딱 찍으셨잖아요 저는 약간 곰곰치의 백업원들 그때 그 느낌으로 딱 시작이 되었거든요 네 그런 생각도 지금 갑자기 드는 것 같아요 되게 넘어가서 친해졌습니다 퀄리티였어요 아니 비애인류도 더 잘 돼서 이런 스케일으로 한 건 나중에 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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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들께서 싫어하실 수도 있으니까 주인공 반대의 역할을 제가 하는 걸로 아 네 보란색인데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란색깔 보란색 입으시고 골드 입으시면 되겠다 스틱스타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틱스타 리더님이 스틱스타일거 마지막 인디가 막내가 오렌지 오렌지 색깔 있었어 골드 되게 잘 어울려 야 나 부르지 하기 싫어 끝났어요 왜 원래 이래? 아 이후도 잘 어울려 끝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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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